사헌부라든지 뭐 한성부 이런 데서 직수화문이라고 명칭을 둬가지고 형조를 통하지 않고 남형 방지를 위해서 활동한 어떤 기구가 있었다. 이걸 기억을 해놓으시고 뒤에서 또 잠깐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입원 행영기관 하면 중앙과 지방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중앙, 중앙 행영기관은 시험에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의정부 6조가 있는데 6조 중에 형사사건을 관하는 게 형조였죠. 형조 밑에 사사도 있고 전옥서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사 네 가지 사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기 문장을 보면 둘째 줄에 보면 형조에는 사사를 두어 사형에 해당하는 중재자에 대한 복심 업무, 재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상복사가 있고 윤령고율사, 감옥범죄수사, 장금사, 포로와 노예, 호적소송인 장예사. 이거는 기억을 꼭 해놓으십시오. 상복고율, 장금장애. 상복사, 상복사, 고율사, 장금사, 장예사.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했다. 각각의 무엇을 다루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상복사는 복, 복심 업무. 그러니까 1심 끝나면 2심, 3심. 그래서 복심 업무. 이 단어는 그 내용의 축약이기 때문에 아, 복자, 복자.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암기보다는. 고율사 하면 율령이죠. 율령을 관장하는 기관은 고율사다. 그 다음에 장금사는 이거는 좀 매치가 안 될 수 있겠는데. 감옥 업무, 범죄수사 업무.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검찰의 업무예요. 검찰. 그죠? 검찰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바로 장금사. 장애는 노예. 노예의 예자와 연결시키면 되겠죠. 노예의 호적포로 소송 등등. 이게 장예사. 그래서 네 가지 이런 것이 있고.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매치를 꼭 지키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형조의 교정기관이 있었잖아요. 전옥서. 아까 고려시대 구공기관이 바로 전옥서라고 그랬죠. 조선시대도 똑같은 명칭으로 전옥서라는 명칭으로 교정기관. 내지 교정시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장들 꼭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방은 됐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양가로 삼아 형벌에 종료하면 바로 퇴장도유사가 나오죠. 퇴장도유사. 아까 고려시대에도 설명했던 그 내용과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퇴가 가장 가벼운 형벌이고 갈수록 이제 무거운 형벌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권장. 작은 권장으로 10대에서 50대까지.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무거운 권장으로 해가지고 60대에서 100대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도형은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오늘날의 징역이고. 조선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냐면. 뭐 염전에서 소금을 굽는 일이라든지. 제철소에서 쇠를 달구는 일. 이런 일들을 종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시행을 하니까 징역과 유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유형은 뭐 조선시대 유배 같은 거 우리 사극물에서 많이 봤죠. 바로 유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무기금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형은 뭐 사약을 매길 수도 있고 목을 매는 차명도 있고 여러 가지 형벌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래서 21페이지 반가루 1번에 5형에 태형이 있고 장형이 있고 도형이 있죠. 도형에서는 우리가 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째 줄에는 강제노동형이고 오늘날 징역형이고. 그 다음에 둘째 줄에 보면 구금하여 염장에서 소금국과나 제철소에서 쇠를 달구는 등 중노동에 종사했다. 그래서 오늘날 징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밑줄을 한번 거보실까요. 여기서 장 60대에서 100대를 반드시 평가했다. 그러니까 도형에 처한다 해서 바로 그냥 오늘날 교도소에 집어넣고 마는 게 아니라. 이때는 전옥서가 되겠죠. 어떻게 반드시 장형을 60대에서 100대 사이에 때리고 나서.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이거 태형당형 체벌형이 되겠죠. 태형장형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본형. 그래서 장형을 부과한 이후에 장형을 때리고서 권장 60대에서 100대를 때린 다음에 전옥서에 들어가가지고 쇠를 달구는다든지 이런 걸 시켰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줄에도 밑줄을 거보세요. 도형의 복역기간은 단기 1년에서 장기 3년까지 1년, 1년, 6월, 2년, 2년, 6월, 3년에 몇 종? 5종이다.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게 나요. 예전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단기 1년에서 3년까지 3종이다. 이렇게 가지고 틀리게 나왔어요. 되게 어려웠죠. 지역적인 문장인데. 그래서 여기 제가 자세히 일부러 적어놨어요. 6개월 단위로 끊기죠. 1년, 그 다음은 1년, 6월, 그 다음에 2년, 2년, 6월, 3년. 이렇게 해서 총 5종이고 기간은 가장 짧은 건 1년부터 시작해서 6개월씩 추가하다가 맨 끝에 3년이죠. 3년.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었다. 이거를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징역형이라고 하면 최장 50년까지 가능한데 예전에는 도형은 이렇게 짧았어요. 3년이 넘어갈 정도면 아예 유형. 이렇게 강하게 처벌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에는 유형이 나오죠. 4번에. 유형은 이제 유배 보내는 거. 유형에도 도형과 마찬가지로 장형. 권장인 장형을 병과한 이후에 장형 때리고 유배 보냈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자, 어디 나오냐면 일단 여기 아, 일단 내용부터 보죠. 유형은 중범죄, 중지를 범한 자에게 먼저 먼 지방, 귀양분에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 유배죠. 오로지 왕명에 의해서만 석방 가능했다. 그리고 정치범 등 고관의 범죄에 대한 사형 완화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정치범의 신분, 신분제 사회였으니까 신분이 높은 자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하는 대신, 사형을 면하는 대신, 그럼 넌 평생 어느 지역에서만 가서 살아라 해서 유배를 보낸 방식으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유형에는 장형이 병과되었다. 여기도 밑줄을 거놓으시고. 도형에도 장형병과 유형에도 장형병과. 장형을 꼭 때린 다음에 도형이나 유형에 처하게 했다. 그리고 오늘날 무기금고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밑에 종류를 보면 나번에 기역, 니은, 디귿에서 중도부처 안치천사라는 게 있죠. 중도부처 안치천사는 그 신분에 따라서 유배보내는 유형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중도부처는 중범죄를 저지른 관원. 관원이니까 오늘날 공무원이 되겠죠. 관원이 중재를 저지르면 중도부처라고 해서 일정한 지역에서 타지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이런 공간. 그 다음에 안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왕족이라든지 고관 이런 사람. 친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유형을 부과할 때 했던 것이고. 이거는 본향안치라는 것도 있고. 위리안치, 절도안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본향은 너네 태어난 그 고향에 가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라. 예를 들면 조선시대 한양에서 네가 있으니까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뭐 어디. 뭐 충청도 어디. 전라도 어디. 뭐 경상도 어디에 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라. 자기 본향. 그 지역에 가서만 평생 살면 그만이에요. 사형을 면하는 대신 이렇게 해주마. 이런 방식이에요. 그 대신 아까 첫째 줄에서 본 것처럼 왕명이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예외적으로 왕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한양에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